일하기 싫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잤으면 좋겠다. 텔레비젼만 봤으면 좋겠다. 그리고 간신히 세수도 간신히 하는 거 있잖아. 딱 그런 마음이 들어. 원래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뭐 계속 막 잘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아버지가 또 그래도 좀 잘 사시거든요. 그래 가지고 용돈 받으면서 집안내도 좀 하고 그게 좀 편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일하기가 너무 싫더라구요. 내가 봤을 때는 일한 거 하나도 안 보여.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나갔어. 나갔는데 그냥 그 일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아닌 거지. 왜 그러냐면 누가 일할 때 상사한테 혼날 수도 있고 부하직원한테 예를 들어서 나랑 뭐 친구한테 너 왜 그래 하고 욕도 먹을 수 있는 적인데 본인은 누구한테 힘이 걸 사람 없나? 내가 어떻게 해서 때려치워야 되지 않나? 그런 생각이 이 머릿속에 늘 잠재의식이 늘 있었던 거 같아. 아 예 뭐 그런 거 근데 아버지가 또 돈이 있으시니까 굳이 뭐 저까지 일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? 그럼 한 가지 물어볼까? 내가 봤을 때는 결혼한 걸로 보이거든 아 예 결혼했어요. 애들도 있는 걸로 보이거든 예 애도 있어요. 그럼 애들은 누가 생활비 누가 대주고 그 가정 누가 끌어 나가? 아버지가 아버지가 도와주시죠. 아버지? 용돈도 좀 주시고 생활비도 좀 보태주시고 원래는 결혼을 아버지가 하라고 좀 하도 성화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결혼한 거라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아버지가 결혼하라 그랬으니까 결혼한 거고 말을 하자면 이제 즉 아버지가 뭐 얘기 나라고 그래서 얘기 난 거고 그런 것밖에 없네 본인은 아버지가 집 결혼하면 집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와이프는 뭐하고 있냐고 와이프도 딱히 뭐 하는 건 없는데 애 보고 그러면 와이프 집안 전체 삶을 다 아버지가 다 대줘 예 그 뭐 생활비는 다 아버지가 좀 이렇게 도와주시죠 나도 그런 분 몇 분 봤다 내 주위에서도 자기 아들 생활비 대주신 분 봤고 우시더라 뒤에서 너무 힘들어서 우시더라 정말 상처받을까봐 아 우리 아들 일간대 우리 딸 일간대 좋아하시면 나한테 자랑하시더라 근데 그게 불과 뭐 십오일도 못 가서 이십일도 못 가서 금만두고 금만두고 하더라 근데 왜 저분이 자꾸 돈을 대주시지 안 대주면 저러지 않을 텐데 그러니깐 또 그분 그러시더라 우리 딸이 우리 사이가 도망갈까 봐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가 도망갈까 봐 그런 신분이 많이 계시더라는 거야 딱 그걸 보니까 남 일 같지 않고 딱 본인이 딱 그 생각 사고 방식이 방식 갖고 있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 이거 아니 근데 아버지가 저 뭐야 애기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쁘다고 뭐 좀 도와주시는 것도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려면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시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 재산 갖고 너는 너라고 되지 나이가 좀 어려 보여 어려 보이지만 그래도 애들 둘이 아빠란 말이지 그러면 애들을 전혀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 그냥 지도를 알아서 키우겠지? 크겠지? 우리 아버지가 뭐 키우겠지? 그러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용돈 줬지 그렇지? 좋았지? 그런 자식들한테 용돈 줬은 적 있어?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그냥 애들 선물 사주고 갖고 싶은 거 사주고 뭐 요런 것밖에 안 했죠 아 환장하겠다 그러면 뭐 물어보자 그냥 나밖에 모르는구나 결론은 아니 뭐 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저기 뭐야 뭐 가족들이랑 같이 뭐 밥도 먹고 뭐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네가 벌어서 한 돈은 전혀 없다는 거지 1%도 없다는 거지 근데 오늘 네 마누리라도 참 한심해 그런 신랑하고 산 네 마누라도 한심하고 시아버지도 고생해서 돈을 모았을 건데 자기 남편이 물론 부족해서 시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아들이 부족해서 그 와이프한테 돈을 주겠지만 그 매누리한테 그 시아버지 마음은 오직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 너네 아버지가 왜 이렇게 너네 부모가 아버지 엄마가 왜 이렇게 안쓰럽게 느껴지냐 저도 뭐 그런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아 근데 일하기도 너무 싫고 그리고 직장 다니는 게 너무 싫은 거 같아요 그 막 그 막 상사들 눈치 보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솔직히 혼자 있고 싶고 그리고 또 여기는 그러면 너는 이거 딱 하나밖에 없네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 올라가서 산 거 아 저 그 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진짜 꿈이 근데 너 점 얘 보러 왔어 네? 얘 점 보러 왔어 아 이게 제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 해가지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문제가 심각한 거지 네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땀에 점을 보러 오는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그 산에 가서 집 짓고 맞네! 네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잖아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뭐 와이프도 반대하고 아버지도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너무 반대가 심하시니까 근데 뭐 산에서 집 짓고 뭐 그냥 뭐 이제 나물 캐고 이러면 좀 좋을 거 같긴 한데 너는 전생에 뱀이었던 거 같아 아 그래요? 응 제가 아 근데 제가 흙 냄새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하하하 막 나무 되게 좋아하고 네 그거 보면은 어우 굉장히 마음도 편해지고 뭔가 약간 내 집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흙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산에 올라가고 싶은 거 흙 흙 흙 흙 흙 흙 흙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? 근데 산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 네 그럼 목적은 내가 산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? 물어보러 온 거잖아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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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있잖아 이 정신 상태는 산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안 돼 산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나를 놔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또 아파서 또 살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이 있어 근데 노는 완전히 푼스야 푼스 중에 3푼스 내가 봤을 때는 놀 만큼 놀았고 잘 만큼 잡고 고생이라고 진짜 이만큼도 해보지도 않았고 그것도 못 견뎌서 내 식구들 그나마 사는 것도 지금 싫은 거잖아 그렇죠 내 가족들하고 애들도 귀찮고 어떻게 말하면 지금 그렇잖아 나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지내고 싶다 그래 보면 산에 가서 자연으로 나는 재밌게 살 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그때 자연으로도 뭐 자연 자유인도 돈이 있어야 자연이 되는 거야 내가 내가 밀평생을 놀면서 생활 필수 그건 있어야 된다고 나면 봐 평화 생활 필수 보면 근데 그거 만약에 부모가 그러면 내려와서 또 돈 주세요 자연으로 사니까 그렇게 할래? 아니 저는 원래 그래서 그 막 나물 같은 거 캐고 나물이 뭔 줄 아니? 이제 이제 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나물 같은 거나 이제. 약초 같은 거 이렇게 캐가지고 그거 이제 팔면. 예 그 좀 이렇게 생활비는 좀 되니까 그 뭐 이제 그 재미도 있을 거 같고. 니가 산에 가 살든 말든 니 마음인데. 니 마음인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해피를 하는 거 같아. 그냥 이 정신 상태라면 산에 가면 아무나 산에 가는 거 아니야.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아무나 나물 캐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못해. 근데 내가 말려도 너는 뭐 열일이고 뭐 삼십일이고 한 달이고. 분명히 산에는 갈 거야. 또 그 돈을 또 어떻게 부모한테 뺏어서라도 갈 거야. 근데 정신 상태부터 좀 건지는 게 좀 낫지 않나. 아 근데 제가 그 나는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봤는데. 보면 나도 저렇게 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야 이 개새끼야. 가서 너네 식구들 나 얼굴 나나 너네 와이프 얼굴 나나 좀 보고. 네 애들 둘이네. 네 둘이죠. 네 얼굴 애들 둘이 얼굴 나나 좀 보고. 네가 정말로 내가 산으로 가야 되는지 말하는지 저희 자리에 개새끼야. 받아주니까 이거 또라이 아니야. 아니. 어? 넌 자연인데 못 된다고. 아니 근데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럼 너는 좋을 것 같은데. 너는 지금간 일해본 적이 없다고. 항상 같은 데에서 끝났다고. 그렇죠. 일 안 해도 괜찮은데. 뭐 우리 와이프가 일 안 해도 괜찮고. 뭐 안 해도 괜찮은데. 뭐 할 수가 있으니까. 너네 와이프가 보이냐. 꺼져. 야 가. 가. 머리 아파. 정신 상태라고는 족도 없어. 지금 힘들어 죽겠는 나라 있어 지금. 아니 그래서 그래서 산을 가는 거거든요. 이게 너무 여기는 삭막하니까 도시는. 너 삭막한 거 하나도 없어. 네 삭막한 거 네가 맞는 거야. 야 부모. 잘 된 줄 알아. 알았어? 가서 너네 아버지한테 가서 네 그 돈이 있었으면. 어? 네 주머니에 얼마나 있으면 맥자만 샀어 아버지. 나 다음부터 다음부터 열심히 살게요. 그래 차라리. 자연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야 자연에서 너 오지 말래. 야 자연에서 너 오지 말라고. 야 야 오지 말라는 줄 알아. 자연 훼손돼서 오지 말고 자연이 있잖아 더러워 줄까 봐 눈이 그 정신 상태의 냄새가 자연을 다 흐르게 만든대 오지 말래 자연에서. 자연에서 너 오지 말래 자연이 너 쉴 때. 알았어. 자연이 너 쉴 때 안 말하지 마. 가. 알겠어. 네. 네. 감사합니다.